제가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이광훈 상무님처럼 TV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인베디드 OS에 대한 그게 뭐 피소스가 됐건 뉴클레스가 됐건 인베디드리누스가 됐건 그건 또 저 뒤에 유광현 박사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피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의 개발팀 모토는 무슨 이유로 시작이 지연됐든 끝은 맞춰라 이거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첫 장부터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다뤘던 소프트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야지 하고서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다뤄갖고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더 옛날엔 물론 당연히 아날로그 TV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도 뭐 제가 삼성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1989년도 삼성종합기술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네트워크 분야 쪽이 소프트웨어가 많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많이 오가는 얘기가 호처리였어요 그래서 호처리가 뭐야 경환기에서 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거 호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생각된 거는 소위 디지털 TV, 폰 이런 게 나오면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고 소프트웨어 개발량도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인력도 많아지고 개발팀의 비중도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많은 제품들이 삼성전자으로서 다 동일한 시기를 거쳐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특성상,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아날로그 시절부터 간단한 하드웨어 제어 아까 얘기한 레지스터 세팅부터 얘기해갖고 그 다음에는 UI라고도 안 하고 OSD라고 했습니다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런 거 하는 시절부터 해갖고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는 소프트웨어가 뭘 일을 많이 해줘야 하드웨어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필수 기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소프트웨어가 몸집을 키워요 그래서 그게 멀티미디어 기능이 됐건 인터넷 기능이 됐건 소프트웨어가 점점 몸집을 키웁니다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가 아 이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차별화 기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스마트 TV처럼 오면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온갖 서비스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런 슴성전자 같은 제조 대기업이 거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이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다 폰하고 TV가 이 정도 거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 앞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뒤늦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나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제조 전자대기업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사실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그런 거는 전부 같은 회사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정말로 하겠다 그러면 남의 회사 하드웨어도 제품도 다 끌어안아야 그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입니다 삼성전자조차도 지금은 자기 제품 위주입니다 물론 아주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제품 위주고 그래서 지금 전자제품 제조업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건 경영상의 이슈인 거죠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깔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담기는 제품 그리고 그 사업 특성을 너무 많이 탄다 이 얘기를 먼저 깔고 가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떤지 몰라도 여기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갖고 생산하는 거 해외에서 다 생산하죠 생산하기 위해서 전부 부품 다 수급해가지고 현지에 갔다가 조립 다 합니다 그때까지 개발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다 해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베스트바이 창고에 넣어줘야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못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스트바이 샵에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제품 공급을 못했으니까 그럼 베스트바이가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뭐 며칠이건 몇 달이건 냅두느냐 아니죠 걔네들은 그 땅 장사하는데 딴 애한테 줍니다 그 땅을 뺏기면 며칠 몇 달 이게 아니고 6개월 1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장사가 그러니까 무조건 맞춘 무슨 일 있어도 때려주기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제품 비중 그 얘기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최소한의 피처 제품을 벌써 홍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24년엔 이런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들은 출시한 다음에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건 맞춰야 되는 그리고 전세계 대상이고 다고고 지원 이건 뭐 일도 아니고 방송 규격 이것도 일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동시에 막 제품이 나간다는 거죠 저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전세계로 퍼진다는 거고요 하드웨어도 초고가부터 완전히 초저가까지 모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습니다 베리에이션이 많다는 건 소프트웨어도 다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도 잦습니다 변경은 하드웨어의 변경 얘기하는 거죠 하드웨어의 변경 아까 누구가 메모리 물어보셨는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몬리도 올해 뭐 예를 들어서 8기가 메모리를 써서 플래시를 가지고 제품 잘 냈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거 어떻게 4기가에 못 맞추냐 엄청나게 줄입니다 별짓을 다 해갖고 줄입니다 뭐 그런 식의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너무 많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다 뭐 그 정도 특성을 탄다 뭐 다른 제품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사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는 굉장히 비슷한 물건이에요 통신이냐 방송이냐만 빼면 화면이 크냐 작으냐 이 정도만 빼면 굉장히 비슷한 물건인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뭐 제가 시기를 일부러 그냥 대충 접어놨는데 뭐 그렇습니다 디지털 TV 개발은 제품 출신은 98년에 했고 점점점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시장 자체가 방송이 2009년 정도에 삼성에서 인터넷 TV가 나왔고 스마트 TV라고 부른 거는 11년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불렀고요 거의 요 시기쯤에 이제 옴니아 나왔다가 완전 망하고 십시하게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죠 뭐 요 비슷한 시기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왜 얘는 안드로이드로 갈아타고 얘는 왜 독자기를 걸었냐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사업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문제는 일단 옴니아 실패했고 아이폰 나왔고 잽싸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고 갑니다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같이 선점하거나 양분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갑니다 그쪽 길 쭉 간 거예요 가다가 아 이거는 위험하다 싶어서 타이젠을 넣어서 제품을 출시했고 Z1 Z4까지 나왔나 그리고 이제 사라졌죠 이쪽은 에코시스템이 이미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여기는 독자기를 걸었고 뭐 안드로이드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얘기처럼 뭐 텔레비기 켜면 2분씩 걸리고 아니 처음에 디지털 TV 할 때도 알토스로 하면 5초 이내에 4초 이내에 이제 부팅이 됩니다 리눅스 처음에 갔을 때 10초였고요 뒤지게 혼나고 5초 만들어도 나도 혼나고 그래서 김진수 교수님 같은 분 모셔가지고 더 줄일 수 없냐 채널 전환하는데 2초 걸리는 걸 누가 씁니까 포니 그거는 부팅 타임이 좀 자유롭던 이유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계속 충전하면서 계속 켜놓잖아요 우린 껐다 켰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절대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쪽 소비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이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이때쯤 갤럭시를 장악했을 때 이제 저희한테도 푸시가 들어오죠 써야 되지 않을까 버티다가 정 그렇다면 듀얼 OS로 가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지네가 할 일은 지네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TV 플랫폼 DTV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만들 때 알토스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이전 것도 수용을 하고 리눅스도 수용을 하고 하느라고 플랫폼 자체가 좀 애매하게 짜졌어요 이 차이는 알토스 이제 당시 알토스는 원프로세스 멀티스레드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리눅스는 이제 멀티프로세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스마트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도저히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피소스에 잡아 올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갈아탑니다 타이젠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타이젠을 TV 쪽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갈아탑니다 이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갔던 지금은 이쪽 디바이스 동네 싸움이 아니고 클라우드 회사의 서비스 싸움입니다 개발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죠 상당 부분 많이 이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디바이스 단위에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시대별로 저는 그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TV 전환기 전환해서 한참 성숙될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면 일단 개발 규모가 너무 폭증을 해요 뭐 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라인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로 전과제가 막 나가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인력 200명밖에 없는데 전 세계 다 가발합니다 소니가 한 5천명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다 하랍니다 어떻게 갑자기 뽑아서 준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였어요 물론 한순간에 막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푸느냐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아키텍처를 정비를 잘해서 계속 재사용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모듈러하게 부품들을 부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재사용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 전에 프로젝트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까지 해서 뭔가 바꿔서 또 내요 또 바꿔서 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가면 어떤 기능을 어느 제품에 넣었는지 그게 어떻게 업데이트에 넣었는지 완전히 케이오스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인력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가지고 그 전체 취재가 하려자 그리고 소스트리 하나 가지고 쭉 가면서 모든 제품을 여기서 파생시킨다 이 전략으로 간 겁니다 이 전략으로 가면 대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전략으로 가면 첫 번째 설계 자체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세심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번 만들어 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세심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관리라는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갑자기 이렇게 일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안 변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 갖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고 물론 인력도 새로 바깥에서 받아들이 오고 연구소에서 끄집어 내오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력들은 기존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프로세스 이거는 굉장히 초기의 아키텍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UI가 뭐 두 벌쯤 있고 뭐 미국 제품 낼 때 필요한 잼스타 같은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뭐 한국 제품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전부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만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UI를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UI 컴포넌트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주양이야 미주에 필요한 컴포넌트만 선택하고 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뭐다 그리고 칩이 그렇게 해서 제품을 냈는데 만약에 칩이 바뀌었다 그럼 밑에 부분만 싹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컨피규어로브를 가능하게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가 사실은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의 시작이었어요 저렇게 만들어놓은 오픈 안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다른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해서 뭘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아까 그 소프트웨어는 조직의 구조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직을 여기는 맞게 바꿨습니다 플랫폼 만드는 조직 이 리우저블 컴포넌트 만드는 조직 여기 컴포넌트라는 건 다 기능입니다 새로운 기능도 마찬가지 컴포넌트 조직 그 다음에 뭐 칩 관련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후에 이제 붙여나가는 일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해외연구소인데 삼성전자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한 해외연구소가 많습니다 처음엔 몇 개 없었지만 해외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저히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그것도 있고 현지 시장에서 삼성의 제품 점유율이 엄청난데 그 정부에서 그쪽 정부에서 좀 기여를 하라고 해서 연구소를 세우라고 그런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외간 세우는데 세운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게 다 내 역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연구소를 셋업하고 운영하는 것도 개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해외연구소 세웠을 때 그냥 단순 아웃소싱입니다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너희들 이거 해 그때 이제 인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인도 인도 애들이 우리 애들처럼 일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우리 애들 한 명 일할 때 걔네들 한 다섯 명 이렇게 필요하죠 하도 안 돼서 영국 연구소에 수석 엔지니어를 보내서 지가 가르쳐서 써라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아 이런 이런 코드를 짜와라 그러면 정말 짜서만 온답니다 돌려보지도 않고 컴퓨터도 안 해보거든 그러니까 문화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를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리고 문화 뭐 일하는 체제 이런 게 본사랑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키다가 플랫폼이 앞에서처럼 된다 하면 아 이제 분리해서 뭔가 이렇게 분리해서 일을 맡기기가 쉬워졌어요 뭐 그런 식으로 너는 이제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다 전부 전사 저 본사 소프트 플랫폼 위에서 다 할 거야 하고 이제 나눠줍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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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외연구소도 본사의 지침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알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건 알게 되고 그게 성숙해진 다음에는 플랫폼도 이제 나눠서 합니다 플랫폼도 이제 너희들이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예를 들면 유럽권은 유럽에서 알아서 해 중화권은 중국에서 알아서 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그 개발 역량 중에 해외연구소 운영도 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이 내부에서 하는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업들을 인수해서 가져가기로 의사결정을 하죠 왜? 시장에서 더 빨리 더 빨리 경쟁하기 위해서 큽니다 뭐 아시겠지만 비브랩스 해가지고 픽스비 나왔고 조이언트 해가지고 삼성 클라우드 나왔고 루프페이 삼성페이 이건 잘 안 알려졌지만 에드기어라는 회사를 해서 광고 플랫폼을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의 기술 역량이 어떤 걸 필요하냐 이거는 저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남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고요 이것처럼 지금 어쨌든 제품에 탑재돼서 잘 쓰고 있다는 건 내부 내부 역량화 내부 자선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발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대별 역량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상황상 필요했던 게 삼성에서 필요했던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 플랫폼이었어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개발을 하면 한 제품에서만 쓰지 말고 다른 제품도 다 쓸 수 있게 하자 그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용도로 개발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안드로이드 대항마로 개발을 한 건데 2012년도에 첫 버전이 나왔어요 그 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2013년도에 폰을 위한 프로파일이 처음 만들어졌고 폰이 나오진 않고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워치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TV용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크로스 프로덕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이 갖춰졌고요 타이제는 다 괜찮아는데 문제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얘기를 해서 C샵을 전격적으로 단넷을 도입을 합니다 단넷 개발 환경을 다 끌고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는 뭐 쭉쭉쭉 나가서 지금은 AI 프레임업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거죠 저거 물론 저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삼성이 자체 상품화도 하지만 밖으로 계속 합니다 제가 보는 단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죠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오픈을 하고 있고 저거를 매니징한다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모습이고요 플랫폼에 공통 공통 컴포넌트들 다 가지고 있고 프로파일들을 세워서 이것도 컨피겨러블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뭐 TV 올라가는 것들은 라이선싱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타이젠 자체는 오픈소스고 그 다음에 문제는 TV 플랫폼인데 TV 플랫폼이 삼성전자에서 TV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다 돌게 만들어줘서 라이선싱을 줍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데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랑 똑같은 삼성이랑 똑같은 하드예요 뭐 그러면 그냥 통째로 주면 되죠 바이너리로 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일부 공개를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가능하게 해주고 칩도 삼성이 쓰는 칩이 아니라 다른 칩 써도 돼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수많은 IP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이 가진 거 안 가진 거 뭐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라이선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다른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역량 레센싱을 주는 역량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지났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품마다 비즈니스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프로에 대한 문제가 다르다 저는 언제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블럼 프로블럼 설빙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컴플렉시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블럼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내부 역량이냐 또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이슈냐 외부 역량을 흡수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다 이슈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요새 로봇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 옛날에 그 겪어왔던 얘기들을 똑같이 또 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앞에서 다 거쳤던 것들 분야는 다르죠 차고 로봇이고 다른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프로블럼이 뭐냐 데피니션 자체를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앞에 쌓여진 경험이 어딘가에 있다 이런 거고요 역량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 플러스 경험입니다 직접 해보기 전에는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아 누구는 그럽니다 욕험류도 네가 와서 해봐 진짜 이거였고 꼭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거의 최고의 아주 고위 리더의 역량입니다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알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비즈니스의 방향을 정하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번 삐끗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엄한 짓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마디 한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전체를 보고 이 전체의 컴플렉시티를 이해하고 그러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지 위에서부터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어렵다 어렵겠죠 그러나 가장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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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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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